국제통화기금의 아시아인으로서 최고직인 아시아태평양지역국장을 담당하고 있는 이창용박사 올해 60세입니다. 이창용박사는 로체스트의 조교수, 서울대 교수, 금융통화위원회 부위원장, 아시아개발은행 수석이코노미스트 등을 역임화했습니다. 인터뷰를 쭉 읽다가 마지막 부분에 좀 주목했습니다. 젊은이들을 위한 조언입니다. 동아일보의 김정한 와신돈 특파원이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흔하게 우리가 던질 수 있는 질문입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삶의 목표는 공무원, 그리고 꿈은 건물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박사님이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여러분이 받으시면 어떻게 답하실지 한번 생각해보는 것도 좋을 겁니다. 이창용박사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청년들의 목표가 공무원이란 사실이 매우 우려된다. 축구 경기를 해야 하는데 모두가 선수 대신에 회패의 직원만 되고 싶어하는 격이 아닌가. 그런 나라가 계속 성장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청년들이 힘들고 어렵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한 직업을 갖고 평생 살기 힘든 세상입니다. 부모 세대와 완전히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 안주하지 말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경쟁하기를 바랍니다. 인터넷이란 좋은 무기가 있고 좋은 스승을 반드시 국내에서만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영국 런던 경영대학원의 린다 그레턴과 앤드류 스캇 교수가 쓴 뱅쇠의 인생이란 책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발전에 한국 미래가 달려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창용국장의 제안에 대해서 제 생각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글을 읽는다는 것은 그 글이 저에게 일종의 영감도 주지만 정보도 주지만 동시에 질문을 던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꿈은 건물주다. 그건 일종의 자산가가 되는 것이니까 괜찮은 것이죠. 그런데 삶의 목표가 공무원이다라는 점은 실린 뜻은 한번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을 기준으로 보면 노후생활 면에서 연금을 기준으로 일반 국민들보다도 공무원이나 군인들이 유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좌우되고 영향을 받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불황이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고생하는 자영업자나 소기업 그리고 정년이 짧고 신분이 불완전한 직장인보다도 공무원에 대한 더 강한 선호를 갖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를 기준으로 보면 합리적인 의사결정이다 이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의문문을 던져볼 수도 있죠. 공무원이나 군인들에게 유리한 연금 제도가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도 던져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청년기부터 현직에서 직장활동을 하면서 끝이 보이는 안정지향적인 삶이 최고인가 전부인가 다른 대안은 없을까?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오늘 이 방송은 제가 결론을 내기보다도 한번 의문문을 던져보는 것이죠. 세상 보통 사람들이 갖고 있는 통념에 대해서 다음 질문은 다른 대안은 없는가 입니다. 청년이 공직을 선택한다는 것은 안정적인 진로를 선택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나 이런 의문도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죠. 삶에서 안정이라는 것이 전부인가? 삶에서 가장 자신의 인생을 통해 가지고 역동적인 그런 시기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여지, 리스크를 감당하고 승취할 수 있는 여지 등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이 최상인가? 다른 대안은 없는가? 이런 질문도 던져볼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살아간다는 것은 리스크를 얼마만큼 감당할 것인가에 대해서 자신이 선택하는 것을 뜻합니다. 안정이 크게 지배하는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통념을 깨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의문을 제기해 볼 수 있죠. 우리에게 주어진 털을 한번 깨어보는 겁니다. 실제로 리스크를 감당하는 삶은 아슬아슬하고 위태롭습니다. 또 자칫 잘못하면 망할 수도 있죠. 그 대신 잘하면 자유로움과 성취감과 자존감의 상당 부분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보장된 것은 아닙니다. 다시 시작하면 공직으로 가겠는가? 누군가 저에게 한 20대로 돌아가서 질문을 던진다면 저는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공직이라는 것은 남들이 만들어 놓은 것을 가지고 나누는 일종의 활동이죠. 새로 부가가치를 더하는 것은 아니죠. 어떤 사회가 공무원을 많이 늘린다는 것은 옳지 않은 행위입니다. 왜? 만들어진 것을 나누는 사람을 계속해 더 늘리면 어떻게 하냐요. 만드는 사람을 더 늘리고 우대해줘야지. 오늘의 한국 경제 상황은 어둡고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별다른 의문을 제기함이 없이 안정, 안정, 도안정 이런 것을 크게 강조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전히 지금도 안정이 최고인가 그런 의문을 계속 던지는 사람 가운데 하는 사람입니다. 특히 나이가 젊다면 이런 통념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는 것이 일종의 선택이 아니고 의무이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리스크를 계속 안고 살아온 사람 가운데 저도 한 사람에 포함됩니다. 리스크를 계속 안고 살아간다는 것은 계속해서 실험해야 되고 도전해야 되고 그리고 계속해서 뭔가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삶 자체가 아슬아슬합니다. 위태위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살아볼 만한 인생이지 않겠느냐 한 번 살라 가니까 그런 생각을 이창용 박사의 인터뷰를 읽으면서 한 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리스크를 감당하면서 아슬아슬하게 살아가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다 좋은 일은 아닙니다. 저는 어떤 사람의 특장점 가운데 하나가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는 일종의 총량이 있다고 봅니다. 총량이 어떤 사람은 직업적 리스크를 많이 감당하고 또 산을 타거나 육체력 리스크를 줄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험한 산을 오르는 것을 좋아하면서 직장은 또 안정적인 직장을 원하는 그런 경우도 있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통념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해 볼 수 있는 삶은 대단히 중요하다. 모두가 왼쪽으로 가면 자기는 오른쪽으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점을 여러분들에게 질문으로 던지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